지누도 라면? 라면을 챙겨왔어요? 진짜? 이거 꿀맛이겠다. 진짜 꿀맛이겠다. 이거 산에 올라왔으니까 먹으면 간식이야. 아빠는 매워. 아빠 건 매운 거야. 너 매운 거 먹을래? 아니, 아니, 누나. 나 여기에다가 고파해? 응? 징콜. 원 미터. 원 미터. 원 미터. 등산하면 유독 배가 그렇게 고파요. 앉아, 똑바로 앉아. Q.R.S.T. 자, 천천히 후불면서. 어우, 자꾸 광고 찍네. 아까 사탕 광고에, 지금 짜장라면 광고에. 어머, 이거. 말도 안 돼. 엄마, 이거. 아이고야. 다행히도 국물이 아니라 돼지는 않았는데. 어? 우리 마음 괜찮아. 속상에 내라면 내라면. 엄청 배고팠는데. 그러니까 엄청 배고팠는데. 진짜 냄새 맡았는데요. 다시 만드는 거지. 이거는 하고 아빠가 다시 만들어줄게.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이거는 빼고 다시 줄게. 건우야, 건우가 조금만 나눠줘. 건우야, 건우가 조금만 나눠줘. 아빠가 다시 만들어줄게. 나 가져야 된 거지. 아니, 아빠가 또 만들어줄게. 또, 또 있어. 그래, 또 만들어줄게. 다행이다, 또 있대요. 또, 세상에. 아빠 또. 아빠 또. 진우가 조금만 주고. 나, 건우도 또 줄게, 아빠가. 하나 더. 알았지? 아, 렛이빗, 오케이? 오케이, 자. 조금만 가져가세요. 난 고마워해. 아, 러프. 그래도 착하다. 난 고마워해. 아, 러프. 아, 러프. 아, 러프. 잠깐만. 아니, 아까 또 만들어줄게. 또, 또. 지금. 지금 또. 또 만들어줄게. 나은이 거 자. 잘 잡고 먹어야 돼. 뜨거워. 뜨거워. 야, 나은이 매운 거 잘 먹네. 눈물은 나. 라면. 너무 맛있어. 호물, 호물, 호물. 아빠. 난 라면 없어. 없어? 아, 아까. 아니. 아, 진어. 뺏길까 봐, 뺏길까 봐. 아, 야무야, 진어 라면을. 아, 이러면 뺏길까 봐. Marin 한글자막 by 한효정